맛이 어떤 것 같아? 응 최고야?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이마트에서 구입한 백살참치제품 되겠는데요 연서가 오늘 안와서 저녁에 내심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도착을 했네요 도착해서 초밥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서야 그냥 먹어봐봐 아이씨 젓가락으로 해가지고 참치 어때? 그냥 먹어도 맛있지? 응 비싼거 인마 야 먹고 먹어보세요 저녁은 저녁은 뭐 먹을 때마다 뭐 패드를 꺼내놓고 안 먹으면 삼촌 먹는다 아 잠깐만 먹을거야 자 그럼 삼촌이 하나만 초밥 싸줄게 우리 연서 어 잘 싸 어 이라샤이마세 자 이렇게 해서 자 뭘 싸줄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먹는 것도 좋긴 한데 밥 겸해서 먹으니까 자 부드러운 참치 저번에 우리 연서랑 거기 참치집 가서 저기 특초밥 해가지고 25,000원짜리 먹었는데요 그게 이거보다 덜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요거는 저번에 별 5개 드리는 것처럼 기회 되시면 꼭 드셔보시고요 그냥 먹어도 돼 밥 안 먹어도 좋으면 그냥 그냥 먹어 아 싫어 싫어? 참치 자주 사주고 싶은데 비싸서 아휴 초밥 좋아해 오리고기도 구워줄까? 응 오리고기도 구워줄까? 응 그래 그럼 참치는 그냥 회로 먹어 좀 오리고기도 구워줄테니까 오리고기도 구워줄테니까 아휴 밥 먹지 말고 참치도 먹어야 진짜 그 참치 맛을 아는데 야 그래도 뭐 이렇게 온 연서가 이렇게 늦게 오지 않아가지고 약간 녹기는 좀 많이 녹았는데 그래서 뭐 아직 먹을만합니다 부드럽구요 자 제가 날짜를 안 쓰셔봤는데 하여튼 어 참치를 좋아하시든 안좋아하시든 간에 기회되시면 한번 어 저 행사 끝나기 전에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어 보통 솔직히 말해서 보통 때는 요거 수준이에요 요거 한 반 정도도 안 됩니다 안 돼가지고 그냥 뭐 북배 참치보다 조금 나은 정도? 이 정도인데 오늘은 저 이번에는 제가 너무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참 잘 나와가지고요 너무 맛있더라구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나오면 우리나라 참치집은 다 망합니다 저도 안 갈 거고 하하하 솔직히 이 정도에서 2만원 판매되면은 솔직히 누가 가서 참치집 가서 뭐 물론 뭐 분위기 참치집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게 되면 뭐 자기 돈 내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구요 회사 법인들 뭐 그런 사람들 카드 들고 와서 먹는 사람들 대부분인데 하여튼 뭐 어 참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번 맛있게 드시면 좋을 거 같구요 연세야 참치하고 광어회 중에 어떻게 좋은 거 같아 참치 하하하 근데 지느러미가 더 맛있게 맛있어 지느러미가 맛있게 맛있어? 응 어 연세는 그 쫄깃쫄깃한 거 좋아해서 그 그 광어 엠비라 그 지느러미살 좋아하는데 뭐 참치 뭐 부드럽죠 제대로 먹어보면 그냥 알 거 같은데 고고고는 그냥 먹어 배꼽살 그냥 먹어봐 쫄깃쫄깃해 쫄깃하고 부드럽고 그래 나 그럼 더 맛있겠는걸 그냥 먹어봐 한번 나중에 또 사줄게 또 뱉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한입을 넣어버더니 그냥 먹는거보다 밥을 넣어서 먹고 싶은지 연세야 그러면 손으로 꺼내야지 그걸 입으로 꺼내냐 어 맛있게 먹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 자 하여튼 맛있는 음식이라는게 그런거 같아요 맛있는 음식 내가 맛있게 먹는 것도 좋은거 같은데 맛있는 음식을 보면서 그게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우리 사랑하는 연서같은 사람 딱 보면서 아 우리 연서 사줘야겠어 먹어주고 싶어 그런 생각나는거 좋은거 같으니까 여러분도 기회되시면 요번 행사 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구요 어 참치 한번 맛을 들으시면 물론 좀 돈은 앞으로 많이 나가실겁니다 솔직히 저같은 경우에도 친구하고 저 참치를 좋아해가지고 요거 참치 맛을 들이고 나니까 솔직히 맨날 먹고 싶은게 참치인데 에 비싸서 못먹죠 맨날은 맨날은 못먹고 그냥 한달에 한번 예 그렇게 별로 가면서 먹고 있습니다 어후 맛있게 먹는다 이따 또 사줄까 어 아이고 그래요 맛있게 드시구요 자 여러분도 한번 기회되시면 꼭 한번 이번에 진짜 그 참치 품질이 좋게 잘 나더라구요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하루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셔가지고요 나만 맛있게 먹어야지 하시기보다 딱 아 이거 누구 누구 우리 동생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들 사줬으면 좋겠다 자 그런 생각으로 한번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연선 이거 딱 참치 보면 누구 누구 사주고 싶어 나 애들이 그렇죠 뭐 요즘 우리 연서 욕하시는 분도 많긴 하는데 개구리 올쟁이 쪽 생각하지 못한다고 지금 생각에 와서 솔직히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연서 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좀 모자른 점이 많죠 내 입장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애들 입장이나 우리가 아마 우리 연서와의 입장이었을 때 많이 다르겠죠 자 하여튼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요 행복하고 멋진 하루를 부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 이쁘게 좀 해봐 아니 안 돼 이쁘게 인사 이쁘게 간장에 떨어뜨려서 인사 귀엽게 한번 해봐 참치 사줬는데 이쁘게 한번 이따 또 사줄거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고eto 고도 아무것도 완벽하네 아버지